보트 타는 곳에 다 왔어요.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곳이 대문이 있는 곳이 문을 잠가 놓았나봐요. 본상시에. 아 여기 선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막아 놓는가봐요. 저쪽으로 차를 타고 와도 되는데 이쪽 호수를 선택해서 온 것이 이쪽에 선원 입구거든요. 중림선원. 그래서 여기 중림선원을 밤에는 출입정지를 이렇게 열쇠를 잠가 놓은 것 같아요. 자 보트.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. 호수에서 보트립하고 진흥마을로 간다고 합니다. 중림선원. 여기도 입구죠. 중림선원으로 들어간 입구가 여러가지입니다. 자 여기 호수에 왔습니다. 호수에서 저기 앞에 있는 배를 타고 갈 겁니다. 여기는 보트를 타는 호수의 항구입니다. 자 이제 우리 단체가 보트 2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. 보트 타는 데는 뭐 정박 그런 거든 지금 매칭 되어있어요. 저 앞에. 자 배를 타고 진흥마을로 가보겠습니다. 다음날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